식사평론가 장혜찬 씨,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마이크로다시 6살 때? 그렇다고 합니다. 거의 20년 전이죠. 그때 이제 부모님이 주변으로부터 돈을 많이 이렇게 끌어 나가서 하루아침에 싹 외국으로 갔다. 그래서 기소 중지 상태가 돼 있다. 이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기소 중지 상태이니까 지금이라도 그 피해가 입증되면 돈을 다 받아낼 수 있는 상태인 거죠. 네, 그리고 우리... 공소시효 남아있고. 우리 검찰에서도 인터폴의 협조를 요청했고요. 오늘 기사를 보니까 이제 적색경보라고 해서 귀국을 시켜서 수사를 진행시키는 방향으로 수사팀에서도 작업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사, 처벌 그리고 배상까지가 법적으로 가능한 거죠? 배상은 조금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민법상에서는 공소시효가 따로 되어 있지 않아요. 10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기간이 지나면 계속해서 소를 다시 제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소를 다시 제기하신 것처럼 보이지는 않고요. 형법에서는 이 공소시효가 중단되는 사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해외 도피도 해당됩니다. 그런데 민법에서는 해외 도피가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변제를, 채무금을 변제받을 수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형사처벌 대상은 되지만 채무금 변제는 조금 난항이 있을 수 있다. 어렵다. 네. 공소시효가 이미 다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건 그거고 6살 때 자기 부모님이 저지른 일로 방송활동 중단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연좌제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냐. 두 분 입장 어떠세요? 저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보고요. 직업의 특성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직업의 특성. 예를 들면 우리가 의사라거나 아니면 사무직 이런데 부모님이 불미스러운 직계가족이 불미스러운 일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직무가 위협을 받지는 않잖아요. 그거는 분리가 되는 영역입니다. 연예인은 직업 특성상 이 사람들은 여론을 주도하고 국민들의 사랑을 받기 때문에 그 비싼 출연료를 받으면서 TV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론이 등을 돌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 사람들의 어떤 직업적 특성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직무적 능력이 상당 부분 상실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계속 같은 출연료를 주면서 제작진이 리스크를 감당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가 돼서 방송을 못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심의에 걸린 게 아니라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직무 능력이 상실된 것이기 때문에 안타깝다면 안타까울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여론의 향배에 따라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연예인을 보는 대중의 민심. 그렇죠. 신지혜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도 좀 비슷하게 생각하는데요. 연자제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 실제로 그분에게 채무금을 갚으라고 변상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연예인이기만큼 시청자분들께서 그것에 대한 반감과 배신감이 좀 크다면 어쩔 수 없이 방송에 하차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처럼 보입니다만 그런데 저는 이런 사기죄 등의 분노가 특정 연예인들을 향하는 것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횡령이나 배임이나 사기에 관한 문제들이 우리나라 기업도 그렇고요. 사법기관도 정치인도 다 연루되는 사건들 아닙니까? 그런데 연예인들에게는 굉장한 분노가 대중들이 굉장한 분노를 보내시고 예를 들어 삼성바이오 사건이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만 그거 관련해서는 이게 논란이 있지만 계속해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 불같은 분노가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맞섰을 때 비교적 좀 가벼운, 쉬운, 처리가 쉬울 것으로 예상되는 연예인들에게는 그러한 분노를 충분히 보낼 수 있고 좀 거대하고 강력하고 우리나라 사법기관도 건드리지 못할 것 같은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행한 사건에는 이렇게 쉽게 분노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분노를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공적 공무를 행하고 있는 혹은 거대 기업들에게도 다 닿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 마이크로닷이 터지니까 또 연관된 기사들이 쭉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미투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조재현 씨, 딸이 조혜정 씨도 연기활동을 해오던 분인데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러고요. 견밀이, 또 김나영 이분들은 남편이 이런저런 이유로 구속되고 하면서 또 구설에 오르고 오늘은 또 래퍼 도끼가 과거 그 어머니가 또 돈을 빌렸는데 안 갚았다는 얘기가 또 막 터져나오고 여러 건이네요. 네. 도끼 씨는 방금 전에 본인의 SNS 라이브로 해명을 하기도 했는데 이런 직계가족의 논란이 있을 때 연예인들이 타격을 입다 보니까 그럼 연예인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우리가 연예인들이 본인의 가족을 방송 활동이나 이런 데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도 있죠. 지금 가족 예능도 있고요. 연예인들이 직접 예능을 같이 찍지 않아도 토크쇼에 나와서 가족들 이야기, 직계가족 부모님이나 자식들, 남편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하면서 본인들의 어떤 직업적 소재로 이용을 해요. 좋을 때는 그렇게 가족들을 이용을 많이 하다가 안 좋은 일이 터지면 가족은 가족의 일이고 내 연예인 활동과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게 시청자들은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거죠. 네. 그래서 아무튼 두 분 다 대중의 정서상 마이크로다시 방송 활동을 중단한 것. 그거는 아마 방송사 입장에서도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 점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인 것 같다라는 데 동의하시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마이크로다시 부모님의 빚 대신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그 부분은 저는 개인과 그 가족의 선택인데 강요를 할 수는 없죠. 지금 법적으로 그것을 강요할 수 없고 빚 같은 경우도 상속을 포기하게 되면 강요는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만 앞으로 대중의 사랑을 받으면서 연예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국민 정서상 본인이 나서서 채무변제의 노력을 가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만 다시 방송을 재개하게 될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금 형사소송으로 피해자분들께서 합의금 같은 것들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형사합의금, 사기죄에 대한 처벌 감경을 목표로요. 그랬을 때 가족으로서 최대한의 어떤 보상 같은 것들을 피해 보상 같은 것들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 또한 개인의 선택이고 법적으로는 사실 해당 사항이 없죠.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토론 주제는 미성년자들 강력범죄가 있을 때마다 논란이 되는 소년법. 나이가 어리다, 미성년자다 해서 엄중한 처벌을 못하게 하는 것. 이것 되느냐? 아예 이 법 없애버리자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두 분 의견. 장현찬 씨는? 저는 폐지를 하거나 아니면 개정을 해서 처벌을 굉장히 강화시켜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국민 여론도 비슷한 것 같아요. 얼마 전 리얼미터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했는데 폐지 찬성이 25.2%, 개정에서 처벌을 강화하자가 64.8%, 응답자의 90%가 어쨌든 처벌을 굉장히 강화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는 셈입니다. 끔찍한 사건 나고 나면 꼭 이렇게 또 높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법이라는 게 절대적인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국민 감정과 함께, 국민 정서와 함께 발전되고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받아들여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최근 5년 동안 10대가 저지는 그냥 범죄 말고요.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의 강력범죄만 1만 5천 명이 검거가 되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그리고 촉법소년이라고 하죠. 만 10세에서 14세 같은 경우에는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이 안 되고 봉사활동이나 보호관찰만 되는 촉법소년인데 이 촉법소년이 일으킨 5년간의 강력범죄만 2,095, 작년 같은 경우는 434명이 검거가 되었어요. 우리가 피해자의 입장에서 살펴보자면 1년에 한 평균적으로 3천 명 정도의 피해자가 소년범들에게 그냥 절도 같은 단순 범죄가 아닌 살인, 강도, 강간, 방화에 준하는 강력범죄를 당했는데 그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못 받는 걸 지켜봐야 됩니다. 1년에 무려 3천 명의 피해자 가정이에요. 그렇게 살펴보자면 우리가 조금 더 피해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합니다. 신지혜 씨는요? 한국이 91년도에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가입한 나라입니다. 그 협약에 따라서 소년법 폐지는 너무 이른, 너무 간 선택이 아닐까 싶고요. 오히려 지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형사 책임 연령을 계속해서 높이고 있습니다.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14세로 채택한 나라가 2004년 27개에서 2010년 33개로 늘었고요. 16세인 나라는 11개에서 15개로 증가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소년범죄라고 하는 것이 비단 그 소년 개인에게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전 사회적으로 이런 범죄가 일어날 수밖에 없게끔 구조화되어 있었다라는 것들 때문에 이렇게 연령을 계속 올리는 거고요. 경찰청이 2016년도에 경찰 범죄 통계 자료를 낸 것을 보면요. 미성년 범 7만여 명 중에 하류층에 속하는, 생활 수준으로 하류층에 속하는 해당인의 퍼센티지가 한 50%. 상류층은 0.8%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개인의 가정, 사회 구조가 소년범들에게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엄벌주의보다는 청소년 혹은 소년들을 어떻게 교화시킬 것이냐, 어떻게 재사회화 시켜서 우리 사회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느냐에 저는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화와 재사회화를 장해찬 씨도 반대하는 건 아니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처벌 강화도 필요하다는 그런 거죠? 네.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많은 숫자잖아요. 한 해 평균 3천 명의 강력범죄면 그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한번 보자. 우리가 이번에 인천 사건이라든가 또 인천에서 여중생이 자살했잖아요. 범죄를 받아서 그런 피해자 가족의 입장에서 보자면 인권이라는 이유로 소년범들을 무조건 보호하는 게 능사인가 싶고요. 또 한 가지 지금 기본적으로 형사 책임 있는 나이를 만 14세로 하는 나라들이 제일 많아요. 그건 사실인데 호주나 영국 같은 나라 18개 국가는 만 10세로 두고 있고 태국이나 인도를 비였던 32개국 같은 경우는 만 7세로 두고 있는 곳도 있어요. 만 14세가 보편적인 것은 많지만 우리가 이것을 지금 1년 정도 낮추는 안을 정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이 그렇게 유독 이례적인가 그건 또 아니라는 말씀이고요. 또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법안들이 굉장히 많아요. 소년법 개정. 그중에서 제가 좀 공감이 됐던 거 몇 가지만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소년이라 해도 재범을 했잖아요. 처음 범죄는 교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처벌을 약하게 하더라도 재범의 경우에는 똑같은 일반 형사범으로 취급하자 이런 법안도 발의가 되어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14세 이하의 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며 보호관찰을 2년까지밖에 못합니다. 아무리 중한 범죄를 저질러도. 이러한 보호관찰 기간을 4년 정도로 늘리자 이런 법안들이 있는데 저는 굉장히 강경한 쉽게 말하면 엄벌주의자지만 이 정도 국회에 나와 있는 개정안 정도는 좀 더 전향적으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혜 씨. 한국이 형법상 이 연령으로 보면 굉장히 높은 것처럼 보입니다만 소년법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그렇게만은 볼 수 없습니다. 해외의 소년법 적용 연령의 나이대들을 보면 한국보다 좀 높습니다만 그렇다고 이분들이 구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년원에 송치되거나 그럴 수가 없어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10세부터 소년원 송치가 가능하거든요. 그것으로 본다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소년 구금이 가능한 하얀 연령이 낮다. 그리고 또한 형벌의 부가 또한 나이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령만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렵고요. 그다음에 미국 같은 데에서 엄벌주의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들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령을 낮춘 거죠. 그랬을 때 오히려 더 많은 범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가 늘어났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소위 말해 빨간 줄도 그어지고 다음에 나와서 직업을 구하고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 교도소 안에서 범죄를 다시 배우고 다시 사회로 나와서 다시 범죄자로 계속해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피해자분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 엄벌에 처하고 싶습니다만 과연 그게 장기간으로 봤었을 때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도소 가서 범죄 배우는 거 이건 또 사실 부작용이긴 해요.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얼마 전에 올 초였던가요? 부산에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끌고 다니면서 그때 가해자들의 메신저 대화 내용이 공개가 됐었는데 우리는 만 18세 이하니까 그런 얘기는 서벌 좀 안 되겠지. 그러니까 이제는 아이들이 본인들이 소년법이라거나 촉법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이용할 정도로 굉장히 영악해진 게 씁쓸한 현실이고요. 너희들이 소년이라도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일반 범죄가 아니라 강력범죄이거나 아니면 재범 같은 경우 지금 국회 발의된 법안처럼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개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 18세 이하라고 해서 아예 처벌 안 되는 것은 아니고요. 소년원에 가거나 14세 미만이 그런 것이지 14세 이상이라면 똑같이 처벌 가능합니다. 아무튼 이 주제는 이런 흉악범죄가 나올 때마다 미성년자의 뜨끈뜨끈한 이슈로 계속 떠오르고 있고 국회에서도 계속 논의가 되고 있어요. 하지만 두 분의 의견은 또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는군요. 빨리 조금이라도 개정해서 강화하자는 주장과 더 좀 신중하다는 주장 두 분의 목소리 들어봤네요. 매주 월요일을 꾸며드리는 장해찬 신지혜의 이슈 토크 시간이었습니다. 시사 변호가 장해찬 씨 또 녹색당의 신지혜 공동운영위원장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